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쪽에 보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동하세요 사실 저희가 진짜로 밥 먹나서 진짜 안 먹었어요 자 이동합시다 이동 이동해요 제가 지금 방송 중이라 말을 잘 못해요 부끄러워서 이보면서 지금 왜 괜찮지 방까라고 그래요 이동해요 누가 피타자고 했는데 세인 줄 알아요 돈 내고 있어요 어 저기 세인 있다 세인 세인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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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심 잘 갔는데 세인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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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몸을 잘라 구멍 찐 세인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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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은데? 아 진짜 안싶다 그늘에서 찍어야 돼 아 저요? 오 대박이야 진짜 신기해 찍고 있는 거요? 네 찍고 있어요 성분이 그늘이 아픈 거에요 아 왜 이렇게? 아 왜 이렇게? 아 인데요 뭘 맛있다 네 네 네 네 네 네 그게 뭐예요? 진짜 어려워 미달아 아 이제 찍겠습니다 아 먼저 알아요 아 지금 너무 밝은 거 가지고 민망해요 약간 지금 약간 얼굴도 마음에 들어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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